리더의 뛰어난 소통 능력은 부대의 전투력에 직결됩니다. 소통의 부재가 만드는 작은 틈은 조직의 큰 균열을 부를 수 있는데요. 이번 주 국방TV에서 방영될 영화는 독선적인 함장과 이에 반발하는 승무원 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 배드포드 사건과 6.25전쟁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깨닫게 하는 종군수첩입니다. 김호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 함정 배드포드호는 자유진영인 나투 해역에 침투한 소련 잠수함을 발견합니다. 핀란드 함장은 즉시 공격 퇴세를 취하지만 확전을 우려한 상부는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장은 자기 신념에 따라 추격을 개시하고 승무원들은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하며 갈등이 깊어집니다. 소련 잠수함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함장과 이에 저항하는 승무원들 이들의 항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1965년 개봉된 배드포드호 사건은 제임스 해리스 감독 리차드 위드마크 주연으로 등장인물 간의 첨예한 대립이 만드는 긴장감이 압권입니다. 다음 영화는 종군수첩입니다. 대학교 산학반 대원들이 함께 간 암벽등반 암벽을 오르던 중 한 대원의 실수로 전대원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리더 진호는 고민 끝에 실수한 대원을 희생시키고 남은 인원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숨을 잃었던 그 대원은 한 여자를 두고 진호와 삼각관계였던 사이입니다. 진호는 심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 교수는 진호에게 종군수첩을 건넵니다. 그 수첩은 강 교수가 6.25 전쟁 참전용사 김소희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김소희는 애국심이 충만한 인물로 위기 상황에서 소대원들 대신 희생하며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김소희의 수첩을 읽으며 큰 감동을 받은 진호는 입대를 결심합니다. 진정한 애국심과 리더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할 영화 배드포도 사건과 종군수첩, 29일 토요일과 30일 일요일 밤 10시 국방TV 시네마특선과 한국영화걸작선에서 만나보시죠.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